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직후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시속 135.7km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는데요.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립니다.